안녕하세요. 어쩐아동무입니다. 자 오늘은 23년 12월 1일입니다. 자 지금 여기 G1번 끝전정까지 다 완료를 하였습니다. 보시면 이렇게 끝에 이렇게 전정을 완료했습니다. 그리고 유인도 여기는 끝났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길게 올라간 거 있잖아요. 이거는 나중에 제가 접수로 이용하려고 나눈 겁니다. 나중에 1월 중순 쯤에 접수 잘라 줄 거고요.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주지 있죠. 양쪽으로 주지가 있는데 유인한 결과지보다 주지가 높아야 됩니다. 지금 제일 높아요. 주지가. 또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 제일 높습니다. 여기에 있는 유인한 결과지들보다 주지가 제일 높아요. 제일 높게 저렇게 올라가 있습니다. 저쪽에도 마찬가지구요. 그리고 저쪽 끝하고 이쪽 끝하고 거의 비슷합니다. 지금 세력을 두개 다 잡아주기 위해서 거의 비슷한 높이로 저렇게 맞춰놨습니다. 만약에 한쪽만 높고 한쪽이 너무 낮다 그러면 세력 불균형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렇게 해놨다고 보시면 되구요. 여기는 이제 끝이기 때문에 요 파이프까지만 갈거라 요렇게 지금 유인이 되어있고 올라가기만 하면 바로 여기다 묶어가지고 그냥 그 다음부터는 요렇게 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지금 끝전정을 해놨습니다. 실질적으로 배는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 그리고 여기 내려와 있으면 여기까지 다 담아먹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. 예 그래서 일단은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. 예 유인하면서 끝전정까지 하면서 이제 결과지 맞춰주다 보니까 오래 걸리는데 한번 계속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아주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좀 천천히 한번 보시죠. 이제 다음 영상은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따라가니 참여해 바로 가야죠. 그럼 시작해. 그럼 시작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